나는 모든 분의 일인자야. 모든 분의 일인자야. 모든 지식이나 모든 지속의 일인자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어와 있나. 침팬지화고. 인간이 DNA를 조사하고 얼굴은 많이 다르죠. 그런데 DNA는 99%가 같아요. 맞아요? 인간과 침팬지는 몇 프로 차이가 있어요? 1%. 이 1%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테레비가 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1%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이 시간에 허경영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1%도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초창기에 나를 본 사람들은 행운 아들이야. 왜? 여러분의 후손이 다 잘 돼. 그 허경영의 초기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멤버들의 후손은 줄줄이 그 유전자를 체크해가지고 하늘에서 복을 계속 줄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건 인간들과 허경영의 차이와 비슷해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려도 허경영처럼 쳐다보면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인간들의 사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무선예수, 석가모니 사진 에너지 오나? 안 와요. 이 사람의 에너지 마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기는 인간이 99% 허경영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 1%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침팬지를 보니까 이해가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상상을 못하는 차이예요. 이 1%의 얘는 빨갈붙고 있어도 창피한 걸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 뭐 끌어놨다고 성취형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 그냥. 그런데 이것들은 끌어놨으면 성취형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성취형이 아니야. 알겠죠? 본인이 나는 싫어요 이러는데 만지면 안 되지만 내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취형이 아니야? 아니야. 일치 아니야. 그건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침팬지가 인간들과 같다고 고집을 부리고 인간들을 쳐다볼 때 이 침팬지가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허경영을 바로 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불가능해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는데 육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근기야. 중근기 되려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상근기가 되려면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코끼리가 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가 이만해 안 해.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 몸이 이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도 다리가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안 맞아? 내가 대충 그려보니까 코끼리 코가 되게 크지. 이 코끼리가 이 코끝을 만져본 사람은 허경영이 코끝이 허경영이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구멍.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구멍이 있어 없어. 없어요. 코 구멍이 있으니까. 코끼리 코가 코끝에 구멍이 있어 없어. 있어요. 구멍이 있다니까. 구멍이 있어. 그거를 보면 코끼리 코가 허경영은 말랑말랑하다고 그래. 맞아 맞아. 여기 만져본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래. 맞아 맞아. 그런데 코끼리 길을 만져본 사람은 허경영은 넓정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허경영은 아주 영 뻣뻣하다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져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만져보는 사람들이 키가 얼마 많으면 요만해. 코끼리는 이만한데 1%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 여러분하고 몇 천억 배 차이가 있어. 진흥이. 그러니까 코끼리 코를 간신히 봤는데 이거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허경영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왜 사람을 고쳐줄까. 아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면역을 높여주는 거야. 내 눈으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하늘에서 오는 영인데 거기서 부부지간에 가서 싸우면 있어 없어? 없어져요. 내가 고쳐줬는데도 나를 이상한 사람이야. 과연 내가 낫겠어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러면 낫까 안 낫까? 낫까. 어떤 사람은 그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상호작용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알겠죠? 상호작용이 있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고쳐주는데 거부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넣어주는데 거부하면 나를 욕을 하거나 이러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요. 됐다. 나가버려요. 가다가 남편한테 욕을 했다. 남편한테 입이 이만큼 나와버라고 그랬다. 나가버려 내한테 고치고 갔는데. 없어져 말이야. 알겠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게. 라이 나.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이 나. 라이 나.